네, 우리 연예인들 청년학교 20대 검수의 날 축하드리겠습니다. 웬난노래 한번 불러볼게요. 웬난노래 한번 불러볼게요. 날씨에 감옥 후에 이렇게 조절히 울려왔어. 빛 맞아 사귄 존 빛 맞아 사귄 존 원수도 올라오나 차라리 돌아가면 이 맘 슬프다. 청춘이 깨우리나 눈물이 깨우리나 링붓보다 구두에 쓰여져 울려 대학의 놈과 대학의 놈과 보기할 소녀 한글 자막 내게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배달의민주 울산의 맘 하나는 밤새로도 울려 파도의 심한 파도의 심한 꽃 어디냐 차라리 내가 혼자 잊어버리라 감사합니다